6월 1일, 지민 앤 슈가 앤 정규야 슈가! 슈가맨! 그때 라디오에서 짐 걸측으로 야식을 만들어서 직접 수강이 작업하고 있는 이 작업실로 왔다 어제 왔어요 4일째 여기서 숙식을 해외하고 있는데 맛있는 거 같다 맛있어요? 응, 진짜 맛있어요 맞다 탕후버거 맛있네 인기가의 샌드위치였어 맛있어? 맛있다 절대 편의점에서 사온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온 거 지민이의 정성이 느끼어서 굉장히 맛있는 거 같다 어? 정말요? 더 작업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같다 정국 만들어 드세요 형 지민한테 파트가 좀 늦어올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 샌드위치를 설명하자면 옛날에 아버지가 많이 만들어 주시던 그 레시피를 그대로 만들어 낸 것이다 응 4개에서 져서 되게 굉장히 되게 만들기 힘들었을 텐데 되게 맛있게 만들었다 되게 4개에서 져기 때문에 굉장히 맛없게 만들 수도 있을 법한데 굉장히 맛있게 만들었다 그래도 형이 작업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혼자 계란을 깨고 손으로만 아 정국이도 계란을 깨는 걸 도와줬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정국 화이팅해요 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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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고 종국 만들어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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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